오늘은 수요동사를 활용한 사형식 문장 평소문입니다. 오늘 알아볼 패턴, 엄마가 종종 우리에게 케이크를 구워주세요. 포인트가 두 개죠? 종종이라는 빈도포사하고 우리에게 케이크를 나오는 이 문장 순서입니다. 자, 테이칭 포인트 첫 번째, 수요동사. 수요라는 말을 우리 아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평소에 수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경우 빼고. 학교에서 상장을 주는 행사를 뭐라 그랬지? 그러면 상장수요식, 그러면 아이들이 아 라고 알아들어요. 그때 말고는 수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수요라는 용어부터 먼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준다라는 말을 한자로 어렵게, 괜히 어렵게 어른들이 수요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동사는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준다 동사인 거야. 근데 이 준다 동사의 특징은 항상 누구에게 무엇을 이 순서로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 순서만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법책에서는 누구에게를 간접목적어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을늘에 해당되는 말을 직전목적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한술 더 따서 I, O, D, O 이렇게 쓰신 분도 있습니다.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줄여가지고 간접목적어, 직전목적어를 영어로 멋있게 쓰는 거죠. 그러고 보면 있어 보이니까 아이들이 와, 우리 선생님 영어를 잘하는 거 보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수요동사를 완전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영어를 알려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상하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들은 이런 동사들이 다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패턴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give 뜻이 뭐니? 그러면 그냥 준다라고 하는데 음, 준다동사로 쓸 때는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make도 무엇을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던지면 됩니다. 그러면 준다동사로 cook은 뭘까? 그러면 무엇을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이러면 아이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좀 귀찮지만 전부 다 하나씩 일일이 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ask가 좀 특이한데 ask는 수여동사인데 누구에게 무엇을 물어본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얘만 좀 특이한 거죠. 나머지는 다 준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티칭 포인트 두 번째 빈도 부사예요. 빈도라는 건 말 그대로 얼마나 자주? 라는 말인데 대표적인 게 always, often, usually고요. 빈도 부사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순서입니다. 항상 빈도 부사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동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빨간색이 시뻘겋게 해놨죠? 뒤에 나오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동사. 얘네들 항상 붙여서 같이 써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늦은, 늦게라는 말 late가 있는데 often late가 되면 종종 늦은이 되겠죠. 그러면 종종 늦은이 종종 늦는 다가 되면 is often late. 종종 늦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 is not often late인데 often하고 late가 항상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면 빈도 부사는 조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최대한 영어는 쉽게 가르치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자, 베이크도 마찬가지죠. 동사가 베이크, 그 다음에 오픈베이크가 붙어있어야 되는 거니까 don't open bake, 베이크하고 오픈이 붙어있는 거죠. 오픈이 먼저 나오고 베이크가 뒤에 나오고 빈도 부사는 뒤에 나오는 형용사, 뒤에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상 붙였어야 돼. 떨어뜨리면 안 돼. 그렇게 강조해 주시면 됩니다. 티칭 포인트 세 번째, 목적격 인칭 대명사인데 우리나라 말의 목적격은 을, 늘이 붙는 것만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의 목적어는 대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 우리말로 바꾸면 을, 늘 또는 누구에게, 누가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의미상 주어인 누가 라고 해석되는 경우는 일단은 나중에 두고요. 우선은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을, 늘과 누구에게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앞에 투가 붙지 않아도 누구에게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나에게, 미, 너를 너에게, 유 이거 쭉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두 개 다 된다라는 거 강조를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핑포콘을 해야 되는데 핑포콘 할 때 필요한 단어를 알아보죠. desk, cake, grandparents. 사전 찾아보면 이거 조부모님 이렇게 돼 있는데 평소에 조부모님 만나고 왔니? 라고 말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board game, letter, letter, taught, read인데 teach의 과거형, taught, spelling 꼭 강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read는 스펠링은 똑같지만 현재일 때 read, 과거일 때 read, 바뀐다는 것도 강조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핑포콘에서 뵐게요. 안녕.